자, 이 그림은 일단은 얼굴은 조금 나중에 만지는 걸로 하고 패딩부터! 어.. 패딩의 질감 표현을 조금 더 뽀송뽀송 어.. 퐁신퐁신한 느낌으로 해볼게요 일단은 밝음과 어두움을 확실히 나눠줄게요 지금 곱하기 레이어로 어두움을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에어브러쉬로만 지어줘도 어때요? 패딩 느낌 잘 나죠? 이 엠보싱의 차이를 지우개 브러쉬 크기를 크게 해서 이렇게 지워주는 걸로 엠보싱의 차이를 줄 수 있어요 좀 덜 이렇게 꼴록꼴록 나오게 한다거나 중간톤을 조금 넓히면 넓히면서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완만하게 볼록 엠보싱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자, 새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밝은 부분!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패딩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있죠? 주름 같은 거 이런 같은 것도 넣어주고 위에 있는 털도 밝은 부분 추가해줘 볼게요 소프트라이트를 이용해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조금 더 나눠줄게요 이런 식으로 밝은 거 밝은 거 어두움으로 나눠줬고요 머리! 머리도 밝은 거 어두움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위에가 위로 갈수록 더 어두워지는데 빛이 위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쪽을 조금 더 밝게 밝게 만들어주고 밝게 만들어주고 자, 이렇게만 해줘도 덩어리가 더 잘 나오죠? 이번에는 세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또 어둡게 만들어줄게요 곱하기 레이어를 이용해서 간단하죠? 보랏빛이 나는 것도 이뻐요 음! 보랏빛 이거 잘 살려야겠다 머릿결에 밝음과 어두움 차이를 조금 더 주고요 하다보면 이 브러쉬에 좋은 느낌은 조금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안에서 구렛나루를 넣어주세요 브레나루를 안 넣어주는 스타일도 괜찮긴 한데 살짝은 표시해주는 게 좀 덜 가발스러운 느낌이 날 수 있어요 밝음과 어두움 중간 톤의 차이를 여기서 얘랑 얘랑 너무 차이가 확 벌어진다고 해서 그걸 어색해하지 마시고 익숙해지셔야 돼요 너무 확 차이가 심한 것 같은데? 해서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톤을 차이를 좁혀주다 보면은 원래 처음에 의도했던 저는 지금 저는 습관이 돼서 그냥 잘 해 버렸는데 ㅋㅋㅋㅋㅋㅋ 당황스럽네? 저 사실.. 이거를.. 이거를.. 이게 어색하다고 해서 어색하다고 해서 이거를 어색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이렇게 중간 톤을 주다 보면은 오히려 덩어리가 잘 안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.. 어.. 그 중간 차이를 어느 정도는 참아 주셔야 돼요 너무 확 어두워진 거 아닌가? 라는 거에 대해서 좀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이 캐릭터 얼굴 조금만 더 늘려줄까? 목이 살짝 짧은 거 같기도 한데 한.. 이 정도? 패딩도 지금 이게 살짝 뒤집어져 있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밝고 이쪽에서 꺾이는 느낌 들게 해 줄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올가미로 따서 이쪽은 그라데이션이 조금 지고 이 끝 쪽은 깔끔하게 만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하면은 이런 느낌이 된다는 거죠 비교해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싹 돌아간 느낌이 나죠? 여기서도 털의 그림자를 에어그러쉬로 부드럽게 그림에서 눈이 시선에 좀 꽂히게 한번 해 볼게요 눈은 흰색이지만 피부 안에 묻혀 있으니까 게다가 이 머리에 그림자까지 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둡게 지금 목을 보니까 빛이 왼쪽에서 오네요 그러니까 이쪽은 살짝 틀어주고 이 머리에 그림자까지 질겨서 이렇게 꺾어줄게요 너무 딱딱하지 않게 에어브러쉬를 살살 풀어줄게요 너무 갇히지 않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돌아가게 중간 톤을 조금 더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입술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살살 풀어줄게요 조금 더 중간 톤을 많이 줘서 인중 여기 위에 있는 부분 있죠? 이 위에 있는 부분은 너무 넓지 않게 안쪽을 조금 더 그래서 붉은 빛이 돌게 해 볼게요. 곱하기 레이어를 이용해서 안쪽에서 조금 더 붉게 입술 밑에 그림자 살짝 줄게요. 스크린 레이어를 이용해서 빛 느낌 조금만 더 추가해 볼게요. 지금 배경색이 초록색이니까 핑크색? 그런 느낌? 한번 해 볼까? 하이라이트 줄 때는 털도 폭신폭신한 느낌이니까 이런 식으로 에어브러쉬로! 귀는 정면일 경우 코끝에서 눈 끝이 귀가 오는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정도까지!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 귀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털도 폭신폭신한 느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돼요. 털브를 이용해서 톤 조정 조금 더 해 줄게요. 목은 얼굴보다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? 뭔가 내가 하니까 살짝 더 세진 느낌이다. 이런 작업하면서 살짝 이 순둥순둥한 느낌을 살짝 조금 더 살려주려고 한 번 해볼게요 될까? 전수 느낌 보면서 계속 원래 원작자님이 하려고 했던 느낌을 최대한 맞춰보려고 할게요 점수가 안 닿ál히 잘 요청할 만한 느낌은? 유럽돈의 3컵은? 2.9컵에Lo 3.8컵 Prado 3.8컵 그렇게 해서 완성!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! 뿅!